기독교대항감리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의 교회 관련 조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. 감리회는 성명서에서 교회 예비에 의해 일부를 금지시키는 것은 심각한 종교적 차별로 기독교 탄압의 저의가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. 또 종교단체나 시설의 방역 준수 요청이 아닌 특정 종단을 명시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계속해서 일방적 요구가 계속될 경우 교회 예배를 제한하고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